자 여러분 9평 4점 문항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0부터 12까지. 주기가 얼마인지 보았더니 주기는 6분의 파이분의 2파이 12죠. 딱 한 주기다. 이 9번 문제의 특징이 그래프를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려야 되거든. 그래서 주기부터 파악하는 게 좋고요. 주기는 10인데 0부터 12까지는 딱 한 주기.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함수의 각을 의심히 봐야 할 텐데 각이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러니까 주기가 동일한 함수입니다. 차이는 기본 코사인의 마이너스 3배를 하고 마이너스를 뺀 것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한 주기만 제대로 잘 그리면 되겠구나. 둘 다 주기가 10이니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보면 y는 k라는 요새가 나타나서 y는 fx와의 교점과 y는 gx와의 교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y는 fx와의 교점의 거리가 8이다. 그럴 때 y는 gx와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물어봤죠. 자 그래프 그립시다. 자 그래프를 여러분 너무 xy평면을 딱 각잡아 그리는 것보다 한 주기니까 둘 다 한 주기가 0에서 12까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딱 한 주기를 한 주기를 이렇게 딱 잡아놓고 여기에 x축 y축이 필요한 부분을 넣는 게 나아요. 자 모든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가장 기본은 4등분입니다. 4등분. 필요할 때 필요할 때 12등분까지 할 수 있어요. 12등분까지 할 거냐 말 거냐 하는지 문제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고. 3에서 마이너스 3까지니까 전체 최대 최소의 차이는 물론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지만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6이 나죠. 그래서 6칸 이렇게 잡아주시면 딱 좋겠네요. 그런데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이게 두 번째 gx의 gx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에 0, 1, 2라고 잡아주시고 x축이 좀 진하게 그려볼까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딱 좋죠. x축입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의 코사인은 마이너스 다 붙어있고 그대로 그냥 주기만 12로 바뀌어 있는 것 뿐이니까 코사인 기본 그래프.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반주기.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한 주기가 완성되는. 이게 y는 fx의 경우입니다. 자 이 녀석이 4등분 했기 때문에 여기가 6인 게 확실하고요. 여기가 3, 여기가 9, 여기가 12죠. 그래서 y는 k라는 녀석이 과연 두 점에서 만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란 건 무슨 뜻이냐. 그리는 순간 대칭이 보이죠. x6에 대한 대칭이니까 양쪽 거리가 8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부터 4만큼 또 한쪽으로 4만큼이지. 그래서 6에서부터 4니까 2라고 그러면 너무 세밀하게 그리진 않아도 되는데 여기 2 정도. 그치? 6에서 4 더가면 10이니까 3등분 했을 때 이 정도 여기가 10이잖아요. 여기구나. 우리 y는. y는 이렇게. k라는 녀석이 여기에 놓였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괜찮아요? 얼마? 여기 2. 여기가 10. 그래서 6에서부터 4만큼씩. 그러면 충분하죠. k가 바로 구할 수 있겠는데. k를 구해서 더 이상 그래프를 세분화해서 그려서 푸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정확하게 자연수점이 나왔는데 대입하는 게 낫겠죠. 대입해 봅시다. k를 얼마를 찾아야 되냐. e를 대입해. 그러면 f2가 얼마예요? f의 2는 x가 2일 때 코사인에 6분의 2 파이니까 3분의 8예요. 아, 2분의 1이라고? 완전 특수각이네. 이건 계산이 되는 각이죠. 이렇게 나왔네. 괜찮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은 건 이제 새로운 코사인. 새로운 코사인은 저기 아래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이번에는 축이 얘야. 그러니까 4분의 1 주기에 이만큼이죠. 4분의 1 주기.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지나갈 텐데. 나머지는 대칭이니까 사실 안 그래도 되긴 되거든요. 그래도 성의껄. 야, 여기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이 둘 사이에 거리가 얼마? 이렇게 물어보면 y값이 2분의 1인 걸 찾아내면 되잖아. 그치? y값이 2분의 1인 걸 찾아내자. 그러면 이번에는 f가 아닌 g, gx는 누구다? 마이너스 3에 이렇게 가도 되는 이유가 얘가 특수각의 값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다시 한 번 특수각이면 계산이 될 테니까 2분의 1. 혹시 이게 특수각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아마 특수각으로 기관될 거다라고 믿고 갑시다. 넘어갔더니 2분의 3. 코사인의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9가 붙은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래프 상으로는 x가 0에서 시작해서 처음으로 나온 위치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최초의 양수 최초의 양수. 2사분면이 있겠네요.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니까 6분의 파이 x가 얼마가 되는 것이다. 이 값이 2사분면에 있는 3분의 2파이. 코사인이 3분의 2파이일 때 최초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약분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가 남고요. 파이 파이 약분해주면 x는 얼마다? x는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4구나. 다 찾았죠. 6에서 4, 2만큼 떨어진 위치고요. 그럼 8 되겠지, 그치? 그래서 4에서 8 사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냥 답이 딱딱 나오는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주기 그래프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가? 대칭을 이용할 수 있는가? 특수각임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계산 과정을 잘 짚어낼 수 있는가? 이 정도를 평가하는 모낭으로써 여러분들에게는 적절한, 분명히 풀 수는 있지만 3점과는 좀 다른 4점이 맞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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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